올해 추석인 8일부터 한 달 동안 토성 염폐와 계기월식 등 달이 관련된 다양한 천분 현상이 잇따라 일어납니다. 한국천문연구원은 이 기간을 대한민국 별축제 기간으로 정하고 관측 행사와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. 토성 염폐는 토성과 달이 일직선상에 위치해 달 뒤로 토성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번 달 28일 정오부터 약 1시간 동안 관측할 수 있습니다. 계기월식은 태양과 지구, 달이 일직선상에 위치해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으로 다음 달 8일 밤 7시 24분부터 1시간 동안 계속됩니다. 천문연은 토성 염폐와 계기월식 관측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축제 기간 중에 매주 토요일 달과 관련된 과학 강연도 열 계획입니다.